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일단은 오늘 날짜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날짜는 10월 23일 October 23rd 되겠고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명언, 아주 유명한 분의 좋은 명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한번 가볼게요. 겨울이 오신 만큼 제가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영어를 만나는 모든 순간에 늘 염두에 대하여 할 영어의 어떤 원리, 기본적인 생성 원리, 그림에서 시작됐다. 그림에서 전달하려다 보니까 한 포인트를 짚고 뭔가 풀어나간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오늘도 적용이 되는데 오늘은 약간 수식, 특히 수식관계에 대해서 수식관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볼 게 많은 어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식관계 부분을 특히나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수식관계에 대한 영어 어제도의 기본 원리, 영어가 그림으로 시작됐다는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 같다고요? 자, 이분들, 이분들 원포인트 문법 안 들으신 분들이네요. 이거 데일리 강의 전에 10강 원포인트 문법이 있으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혹은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듣고 오세요. 정말 오늘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가볼게요. 자, Without ambition. Ambition은 뭡니까? 야망, 포부죠? 근데 Without. 야망, 포부? 없이는. One, 한 사람은요? 그냥 사람, 누군가는. Starts,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시작한 대상은 Nothing. 시작하는 대상이 Nothing,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야망 없이는 어떤 사람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Without work, 이번엔 Work. 그냥 일, 어떤 일 하는 거죠. 일, 일 없이는요? 일 없이는요? One,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finishes, 끝내네요. 행위자, 동작으로 다음에 동작, 대상 나오겠죠? 대상 나와라. 한 사람은 끝냅니다. 근데 대상은 뭐? Nothing, 뭐요? 끝내는 게 없대요. 야망과 포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고, 뭐요? Work, 일 없이는, 뭔가 꾸준히 하는 거 없이는, 실제로 뭔가 하는 거 없이는 그 누구도 끝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끝내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Ralph Waldo Emerson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19세기의 미국의 철학가이자 시인, 사상가이신 Ralph Waldo Emerson이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야망 없이는 시작할 수는 없고, 뭔가 구체적으로 Work 없이는, 뭔가 실제로 하는 거 없이는 끝낼 수 없다. 약간 꾸준함과 연관된 어떤 그런 말이 이어질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그 해설을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begin, 의문으로 시작하네요. Do you begin, 당신은 begin 시작합니까?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대상은 new activities, 새로운 액티비티,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합니까? With, 뭐와 함께, 이렇게 함께, 뭐와? A burst, burst와 함께. Burst 하면 일단 뭡니까? Burst 하면 이렇게 파열, 뭔가 팍 튀기는 거. 이게, 이게, 요 장면, 요 자체가, 이거 명사예요, 명사. Burst예요, burst. 뭔가 파열하는 거. 뭐, 한바탕 뭔가 팍 일어나는 거. 근데 여기서 액티비티를 시작합니까? With, burst, 이거와 함께. 근데 뭔가 부족해. 이게 어떤 이거, 어떤 이거. 이게 뭔데, 요거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마침표도 마침 안 나왔네요. 자세한 얘기 나오겠죠? 근데, a burst, 어떤 burst, of 본질을 보니 enthusiasm, enthusiasm 뭡니까? 어떤 열정, 열이, 열광 이런 거죠. 뭐, 팍 튀는 거, 팍 튀는 게 이게 본질을 보니까, 뭐, 열정. 그 열정이 한바탕 팍 일어나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념적으로 burst of enthusiasm, 팍 튀는데, 뭐, 열정이 팍 튄다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죠? burst, 이 burst의 본질은 뭐, enthusiasm, 열정이 이렇게 확 일어나서, 확 일어나서 시작을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and then, 그 다음에, get bored. get 하면 뭔가 취하다는 의미도 있고, 존재와 상태가 마치 비동사처럼, 비동사 친구들 기억하시죠? 비동사처럼 존재 상태가 이렇게 그 상태로 가다. 근데, get bored, bored 된 상태로, 뭔가 지루함 당한 상태로, 지루한 상태로 가서, 그 다음에, and say 말합니다. forget it, 그냥 잊어버려 라고 말합니까? 시작할 때는 뭐예요? burst of enthusiasm, 아주 그냥 열정으로 확 끌어올라서 확 했다가, 뭐예요? 그 다음에, get bored, 맨 처음엔 좀 열심히 했다가, get bored 된 다음에, 아, 몰라 몰라, 됐어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is your room, 당신의 방은요? full,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뭐, 어떤 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보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득 차 있습니까? 뭘로 가득 차 있냐고? full, 정보를 주세요. 정보를 줄 때 많이 쓰는 건 누굽니까? of, 그쵸? 접촉해 주는 거. full, 가득 차 있습니까? 본질은 뭐, 본질은 뭐, 가득 차 있는데, 어떤 걸로, 어떤 걸로 본질은? half finished books. half는 뭐예요? 절반, finished는 반만 끝낸 books. 반만 읽은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photos. of, of로 이어지는 거예요. full, of 이거, 혹은 full, of, photo,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사진들은 근데, 어떤 사진들?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족해 보이잖아. 뭔가 첨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어떤 거, 어떤 거. you are getting around to, 당신이 getting around to, putting in your album. putting in your album, put in your, put 뭐여, 두는 거고, in your album, 당신 앨범 안으로 널 넣기 위해서 getting around 했던 photo, 그쵸? photo인데, 어떤 photo? 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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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 get around to 하면요, 일단 얘가 약간 수거처럼 사용돼요. 그러니까 get 하면, get 하면 뭐가 존재 상태가 이렇게 가는 거고, around 하면 도는 거고, to 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get around 해서, to 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이 느낌이 약간 확장돼서, 뭔가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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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get around to 하면 뭔가, 짬을 내서, to 다음엔 보통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할, 요거 할, 짬을 내다. 근데 photo, 어떤 photo? 당신이 짬을 냈던, put in your album, 당신 앨범 안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짬을 내봤던 그런 사진들도, 근데 짬을 내려고 했지만 뭐예요? 짬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널려놔 놓은 거죠. 나중에 꼽아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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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려만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photos, you are getting around to, put in your album, 당신이 이렇게 짬을 냈던 그런 사진들, 사진들도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a musical instrument, musical 하면 뭐예요? 음악의 instrument, 뭔가 악기, 도구죠? 악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악기, 어떤 악기, you no longer play, you, 당신이 no longer play, 더 이상 연주하지 않는 악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또 unused, 언 하면 부정이고, used, 사용되지 않는, used 하면 사용하는 건데, 언이니까, 사용되지 않는 exercise equipment, 운동하는 equipment, 기구, 사용하지 않은 운동기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또 empty journals, been, journal 하면 잡지도 되고, 일기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일기예요. 왜냐, 뒤따라오는 게 그래요. you've been meaning to fill, 당신이 you've been meaning, 의미했었어, to fill, 채울 거를 의미했었어, 채우려고 했었어, 채우려고 했었던 그런 empty journal, 어떤 빈, 빈 어떤 일기장으로 가득 찹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근데 다시 한 번 볼게요. 여기서 이 전체, 다시 한 번 볼게요. as your room full,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걸로, 또 이걸로, 또 이걸로, 또 이걸로, 또 이걸로, 또 이걸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라고. 그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는 여기서는 반만 읽은 책인 거고. 그죠? 여기서는 사진들, 어떤 사진이냐면 이런 사진들. 여기서 어떤 악기, 악기인데 어떤 악기, 이런 악기들. 또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 그리고 empty journal, 빈 비닐기장, 어떤 비닐기장, 이런 비닐기장. 보면은요. 어떤 애들은 앞에서 뒤로 시작 수식해요. 어떤 애들은 할 말 던지고 뒤따라와요. 그죠? 얘는 또 할 말 던지고 뒤따라와고. 얘는 뭐 앞에서 그냥 뒤 수식하고. 그죠? 얘도 앞에서 할 말 던지고 뒤따라와고. 이게 수식 관계가 살짝 다르죠? 근데 뭐랬어요? 영어 기본적으로 어떤 수식이 정상인 수식이다. 그쵸? 할 말 던지고 따라오는 이런 수식들이 원래 정상인데, 뭐 수식하는 게 짧을 경우에만, 짧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만 읽은 책. 원래 얘도 books have finished.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얘만, 요런 것만 이렇게 짧을 경우에만, 짧을 경우에만 이렇게 unused exercise 유키면, 이렇게 짧을 경우에만 앞에 수식된다라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싶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어 수식은 뭐예요? 할 말 던지고 자세히 뒤따라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단지 수식하는 게 짧을 경우에만 살짝 앞으로 간다라는 거. 그런 부분, 어순 얘기할 때 원포인트 정보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면서 가고 있죠? 어쨌든 확인하시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 당신이 하려고 했던 것들로 그냥 집안이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매우 찔렸습니다. 이런 거 악기 있어요. 기타 한 번 치고만 기타들 놀려 있어요. 반만 읽을 책들은 쌓여 있습니다. 매우 찔렸는데 어쨌든 이어갑니다. 이어갑니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are good starters, 좋은 starters.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Start 하면 시작하는 거, e, r 하면 사람이니까. 시작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시작하는 사람이, 시작은 잘해요. 그렇지만, but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good finisher, good finisher. 잘 finish 하는 사람, 잘 끝내는 사람은 not necessarily. necessary 하면 필요한, necessarily 하면 뭔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스타터지만, 필연적으로 좋은 finish는 아닙니다. 잘 끝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스타터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꼭 잘 끝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it may be hard work. 그것은 hard work일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 걸 거예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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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뭔데, 그것이 뭔데, 따라 나와요. to see, 보는 것. a project, 프로젝트 거를, 프로젝트가 to completion, 컴플리션 명사로 완료죠. 프로젝트를 컴플리션으로 가게 보는 것은,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은, 보는데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은, 뭐요?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것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예요? 요거가, 가줘요. 얘가 가줘요. 얘가 진술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리딩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면서. it may be hard work, 뭐가, to see, a project to completion, 이라고. 자연스럽게 가시면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프로젝트가 컴플리션, 마무리, 끝나도록 가게 하는 것은, hard work일 테지만, 정말, 그러니까, hard work하기에 누가 좋겠습니까? 하기 싫죠. 그런데, but, 하지만, 그렇지만, it was, 그것은 가치 있어요. the effort, 그 노력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아마 가실 거예요. 얘가, to see 보다, a project가 끝나는 걸 보다라고 했을 때, 왜 프로젝트를, 왜 to completion이라고 할까? 얘를 그냥 지우고, 지우고 얘를 동사로, to complete, 이런 식으로, 동사로 쓰면 안 될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관용적으로, bring, 혹은 carry, 동사가 나온 다음에, a project, a work, to completion, 나오면, 약간, 관용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성하다, 라는, 어떤, 관용적 표현으로 써요. 그런데, 이건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의문이 들으신 분이라면, 이런 것들은, 약간, 관용적으로, 뭔가를 완료하다라고, 동사를 안 쓰고, complete, 동사를 안 쓰고, to completion, 거기로 뭐 갖다 두다, 그러면 그게 완성되다. bring, a project, to completion, 하면, 프로젝트를 bring해서, 컴플리션으로 갖다 두다. 그게 완료하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해볼게요. today, 오늘 사진, 오늘은요, I will finish. 나는 끝낼 것입니다. 끝낼 것입니다. 끝내는 대상은 something, 무언가를 끝낼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시작했던 무언가를 끝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사실, 읽으면서 저 굉장히 찔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찔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고, good starter, 정말, 많이 시작을 하지만, not necessarily good finisher, 정말, 모두가, 그 사람들이 다 필연적으로, 잘, 끝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 번 했다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하루, 이틀, 삼일하고, 대부분, 그만, 흐지부지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아는 확실한 거는, 저도 많이 찔리긴 하는데, 운동하려고 했다가, 3일만 하고, 그만두고, 이런 거 되게 많아서 찔리긴 하지만, 영어는 그래도 한 번, 끝까지 가본, 갈 때까지 가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hard work해서, 정말 끝까지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저한테 끝까지 강의 들으시고, 이 말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는, 정말 오늘도 열심히 hard work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일단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속 가시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녹음 꼭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